이 검은 바다 넘어 그 곳에 닿을까 끝없는 조용도 우리 나머에 기다리는 그 곳 내 섬에 치는 타도 위에서 흔들리는 내 몸과 가두지 못해 한중히 비치며 우린 비추소서 길면 희망을 흘려주기를 한 번 더 힘차게 오 나 몰라 바라던 꿈을 머지않아 이룰테니 머지않아 시중과 중과 새롭히자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으니 침대 갈리는 회색비란데 네 속에서 난 외발이 지듯 꿈에 지는 종이 한중히 비치며 우린 비추소서 그 빛이 따라 우리의 길이 열리네 한 번 더 흔차게 떠나올라 바라봐던 꿈을 오지간 안이 부를 테니 머지않아 시신 바주와 새롭기 전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으리 다시 내 이 끝에 다 다를 때 우리가 마주한 그들의 약속과 우리 꿈이 펼쳐질 테니까 바라봐던 꿈을 오지간 안이 부를 테니 머지않아 시신 바주와 새롭기 전 바라봐던 꿈을 넘어 이 길에 따라올라 바라봐던 바라봐던 꿈을 향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으리 길고 싶어 감사합니다. 한중의 눈물 흘리며 넘어지는 내 모습 가려운 한 마리 작은 새처럼 조각을 보혀 무릎이 바닥에 담아 아픔이 저녁에 좋을 때 용길 빌어버린 두 눈에 떨린 감추네 저 하늘에 이 바람 거칠게 내 맘 통할 새 숨겨져 왔던 모든 세상이 내 앞에 검수 두 눈에 펼쳐진 그 길을 바라봐 나 천원에 붙을 바늘 온 맘으로 감사하나 한 번 더 지금껏 날 괴롭힌 수없이 많은 아픔들 다시 떠올려 뒤아 뒤앉던 내 모습 두려움을 두려움을 내가 만든 것 이겨낼 수 이겨낼 수 있을거야 다시 세상이 내 앞에 검수 두 눈에 펼쳐진 그 길을 바라봐 천원 눈들 바르러 맘 위로 두려움을 되니 나이 가두는 어둠 속에 이겨낼 수 이겨낼 수 된다고 한 번 더 Such 우리 눈emaal 깔고 손이 가득해 가득해 이제부터 무겁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 달려가 세상이 내 앞에 멈춰진 순간 바구가 날 집어삼켜 반중이 빛이야 태양에 이 세상 꿈을 그 날까지 세상이 내 앞에 세상이 내 앞에 세상이 내 앞에 한글자막 by 김재현 홍재님 구원수로입니다 제가 또 불타는 무대를 보여주셨네요. 발이 닿아주시죠? 일단 우리 박인 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공세님! 마다정입니다! 동인콘서트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개최된 콘서트인데요. 저희 호사처럼 함께하고 있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우선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그 안에 또 아이들이 큰 고통을 다 보이는 건 너무나 밝은 사실인데 작게나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콘서트를 통해서 그 친구들 그리고 그분들에게 자그마한 위로가 더 힘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런 것에 조금이나마 노래로서 꿈이라도 보태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했고 이렇게 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을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많은 대북 이선기와 아주 깜짝한 기업을 전달해주셨는데요 어... 2023년 특히 시작 될 절도 안 됐고 또 소트웬파트보다 다양한 장르에서 멋진 역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 대회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일단은 소태지분이 좀 더 황팔 불타기를 바라고 있고 많이 사야되요 아주 크게 불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름다운이 자리에서 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저희의 한일이니까 열심히 노래하고 조언을 할 수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연수님과 프로듀스 하시는 노래 참여해 주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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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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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